3성 우마무슴의 프리티 더비 안녕하세요. 게임조TV 1, 2입니다. 우마무슴의 프리티 더비에는 1성부터 3성까지 다양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3성 캐릭터는 재능개화를 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강력한 고유 스킬을 사용할 수 있고 좋은 스킬 효과가 많아서 많은 유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3성 우마무슴에는 뽑기 외에도 레전드 레이스로 피스를 모으거나 3성 우마무슴의 선택권 배포 이벤트로 획득할 수 있어 꾸준히 플레이하면 좋은 3성 우마무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이스 샤워처럼 특출나게 성능이 좋은 편도 아닌데 육성 난이도도 높은 캐릭터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애정을 담아 키우면 모든 콘텐츠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이제 막 게임을 시작한 트레이너에게는 적합하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번엔 우마무슴을 시작하는 유저를 위한 추천 3성 우마무슴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만능요원 마루젠스키입니다. 마루젠스키는 마장 적성이 잔디 A, 더트 D인 대신 거리 적성이 단거리와 중거리 B, 마일 A, 장거리 C입니다. 사실상 잔디 레이스는 대부분 출전할 수 있고 인자를 갈아넣어 더트까지 커버할 수 있죠. 스킬 역시 쉽게 발동할 수 있는데 효과까지 좋아 생각없이 사용해도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육성법까지 간단합니다. 일단 거리와 상관없이 속도 위주로 키우다가 지능을 보강해주면 모든 거리에서 활약하는 도주마가 탄생합니다. 대신 매우 적합 상성인 우마무슴가 없어 계승에서 다소 손해를 보지만 육성된 우마무슴가 적은 초보들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키워 편하게 쓰는 그야말로 초보를 위한 우마무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만능 요원인 오그리 캡입니다. 오그리 캡은 잔디 A, 더트비, 마일과 중거리 A, 장거리 B, 선행과 선입 A라는 놀라운 범용성을 보여줍니다. 인자를 조금만 보충하면 단거리와 도주를 제외한 모든 적성을 A로 만들 수 있어 육성된 우마무슴가 부족한 조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고유 스킬의 속도 상승량은 몇 안되는 굉장히 상승이라 말그대로 굉장히 유용하죠. 대신 URA 시나리오의 목표가 대부분 지원이라서 이제 막 게임을 시작한 유저에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받은 적성과 스피드 20%, 파워 10%라는 뛰어난 성장력 덕분에 육성만 무사히 마친다면 레이스와 계승량 쪽에서 활약할 수 있는 든든한 캐릭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추천 캐릭터는 단거리 마일 선행요원 타이키 셔틀입니다. 거리 적성은 단거리와 마일만 A라서 범용적으로 사용하긴 힘들지만 마장 적성이 초반에 부족한 더트 B라 꿀같은 더트 요원으로 사용할 수 있죠. 특히 더트 단거리에선 훌륭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유 스킬의 가속력 상승이 비교적 일찍 발동되기 때문에 꼭 더트가 아니더라도 단거리 마일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캐릭터들은 수영복 마루진스키나 크리스마스 오구리캡 같은 뛰어난 캐릭터가 추가된 이후에도 현역으로 레이스에 출전하거나 계승요원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만약 오마무스매를 깊게 파고 싶다면 소개해드린 캐릭터를 토대로 자신만의 팀을 구성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